동물에 관한 이야기 책 누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아봐요. 숲속 바위, 동굴 안 누가 숨어 있을까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짠! 나는 곰이에요. 초원에 커다란 나무디 누가 숨어 있을까요? 초원의 왕 나는 사자. 사자예요. 우와! 무성한 풀 속 숲 속엔 누가 숨어 있을까요? 어허! 나는 바로 숲속의 왕 호랑이. 나는 호랑이예요. 안녕 얘들아. 남극의 커다란 빙산 뒤엔 누가 숨어 있을까요? 띠뚱 띠뚱 나는 펭귄 펭귄이 바닷속 울긋불글 산호 안엔 누가 숨어 있을까요? 띠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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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물고기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누가 숨어 있을까요? 오아시스 안에는 누가 숨어 있을까요?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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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낙타예요. 낙타 숲속의 산딸기 덤블디엔 누가 숨어 있을까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산딸기 정말 맛있다. 나는 따단 사슴이에요. 사슴 산속의 커다란 바위디 누가 숨어 있을까요? 바위디 누가 숨어 있을까?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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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일까? 짜잔 나는 마멋이라고 해. 와 맛있다. 마멋. 안녕 얘들아. 파산 및 울창한 숲속에 누가 숨어 있을까? 울창한 숲속엔 누가 숨어 있을까? 멀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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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단 나는 고릴라라고 해. 안녕 얘들아. 고릴라야 난. 강가에 나무땜 안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는 나는 누구일까? 강가에 살아요. 짜잔 나는 비버야. 얘들아 안녕. 나는 비버라고 해. 강가에 살지. 언덕 위에 대나무 숲속. 누가 숨어 있을까요? 대나무 숲속에 사는 친구 나와라. 나는 누구일까? 대나무 숲속에 사는 친구는 바로바로 짜잔 나는 판다야. 안녕. 중국에 많이 있어. 대나무 잎을 좋아하지? 나는 판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